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와 11라운드 서울과 전북의 경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군요.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건물근 유니포물 구스타보 공표 인수 오른쪽에서 구스타보 슛 오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기 시작 30초도 안 돼서 구스타보의 선진골! 리턴을 그냥 두지 않고 강력하게 압박을 해버리면서 이것을 그대로 선진 득점으로 시작하자마자 연결시킵니다. 자, 심양구 뺏어냈어요. 자, 뺏어냈고 자, 그대로 갑니다. 나상우, 나상우 다시 한 번 막아냅니다. 올려 들어갔어요. 임상엽 임상엽의 공점골 나상우 선수에게 갔고요. 이것을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아, 기가 막히게 접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막혔고 상대가 걷어냈긴 했지만 막고 이것이 그대로 파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핸드볼 상황 임상엽 선수가 손에 맞았군요. 기성룡과 오스마로 팔로셔비치가 나상우, 자격이 좋고 김진현 맞았어요. 김진현 크로스 막대편에 오우! 박동진 선수가 앞쪽에 올라오면서 투톱 형태의 상황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서울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붙여줬어야 만든 것! 휘영 감아냈어요! 슈퍼 세입 김정훈! 하파 실바가... 오! 테딩 좋아요! 오! 1대1입니다! 하파 실바가 벗어났어요! 슈퍼 세입! 백종봉! 왼쪽 밀어줍니다. 나상호! 나상호! 조준환 돌려줍니다! 화이팅! 골! 전국의 강한 당장 박동진!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크로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한옥스피치 기성용에게 줍니다. 기성용 밀어줬어요! 나상호에요! 왼쪽이 비었군요! 슈퍼 세입! 라인따라 밀어줍니다. 오른쪽 전진합니다. 나상호 수비 넘어졌어요. 나상호 한 번 더 속여놓고 나상호의 왼발 크로스에 슈퍼! 들어갔어요! 이게 벗어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흔 아홉 번째 전설 매치 두 팀은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1대1 무승으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와우!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